노래의 맘마에 조용한 노래를 냈습니다. 우리 조곤조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또박또박 자 거울 앞에서 김용희웅입니다. 내가 안다 있는 거예요. 내가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둘 둘 시작 거울 앞에 앉았다 이 낯선 여잔 누군가 거칠어진 손 주진 얼굴 보니 괜히 눈골이 난다 난 널 자신 걱정해 나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소중하니까 내일 혼자 여행도 하고 친구와 평화도 보고 잃어버린 날 위해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낌없이 쓰려고 해 한 번만 더 걸세 후회 없이 살아야지 누구만 다시 누구만 다시 오지 않을 테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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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이 또 나 이렇게 사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. 남편 자신 걱정해 남편 자신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어요. 잘 사셨어요. 좀 넘은 것 같아서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내 혼자 여행도 가고 지킨과 영화도 보고 잃어버린 날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해 아낌없이 쓰려고 해 한 번 왔다 가르세 후회 없이 살아야지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테니 그래 그래 이제 아낌없이 살다 지고 강아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